인천시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SK행복드림구장에서 지난 18일, 제8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갖고 같이하는 함께휴가, 같이 있는 행복휴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위해 구성된 인천 백인의 아빠단에 박용희 박서준 부자가 시구와 시타를 진행해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야구장 현장 스크린에서 인구의 날 홍보와 함께휴가 동영상을 송출해 만여 명의 관람객들에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아위키우기는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구와 출산의 중요성을 시민과 공유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